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김해 불암동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해신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불암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18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오후 2시부터 폐쇄됐던 센터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해 불암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확진자는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김해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가족으로 지난 주말 함께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